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에이게임 tv 입니다 인모탈 키우기 이틀차 인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하금룬 룬 강화를 짐 하고 있습니다 룬 강화가 맹공인 룬이 300 300 100 100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룬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성공 확률이 많이 낮아지지만 이 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룬을 획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던전을 돌아야 되는데요 던전에서 대균열 이라는 예 던전을 돌면은 거기서 이제 획득할 수 있는 룬이 있습니다 사실 대균열을 최대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셔 가지고 거기서 더 이상 안될 땐 소탕을 돌리셔 가지고 획득 하셔야 되는데요 어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조금이라도 얻고 싶으면 좀 천천히 가시면 되구요 조금이라도 빨리 하고 싶어 있으면 약간 손해를 본다 싶더라도 소탕을 돌리셔 가지고 빠르게 이렇게 획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획득한 룬이 이제 랜덤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이 룬 자체를 꾸욱 눌리고 있으면 되는데요 성공 확률이 계속 떨어집니다 지금 지금 50% 50레벨까지 갔는데 성공 확률이 32%죠 그러니까 룬 이거를 초반에 100 만드는 게 정말 힘듭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2년 전에 했을 때 그때 기억을 해보면은 이것도 초반에 참 쉽지 않았다 싶은데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많이 올렸지만은 쿠폰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열쇠들을 획득할 수 있어요 그 열쇠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룬 같은 경우는 형님들도 빨리 던전들을 돌아가 주고요 그 던전에서 획득한 대균열입니다 대균열 돌면은 이걸 획득하실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 하신 형님들도 그렇고 조금 해보신 형님들 아시겠지만은 이 각성이 되게 힘듭니다 이 각성을 빨리 S급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S급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오늘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 이게 일단 어쨌든 쿠폰을 이용해서 획득했던 이런 것들도 좀 있긴 했고요 그리고 각 상점을 뒤지면서 어떻게든 던전을 돌아가지고 빨리 이거를 재화를 획득해서 이걸 올리기 위해서 S급이 빨리 도달을 해야지 컨텐츠가 열리게 되거든요 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형님들도 최대한 이거 빨리 S급 예 SS면 더 좋죠 근데 SS는 너무 멀고요 일단 S급을 목표로 제가 이제 이틀째 이제 S급을 목표로 했고요 덕분에 잊혀진 도서관도 이렇게 열리게 됐습니다 잊혀진 도서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다양한 또 아이템들 예 그러니까 스킬에 관련된 아이템들을 획득할 수가 있는데요 방금 스킬을 만들 수 있는 스킬 재료와 그리고 저기 동그란 빨간색 아 핑크색이라 해야 되나요 저게 보석이 필요한데 저 보석은 나중에 스킬을 초월할 때 만드는 그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일단 중요한 건 엘티를 만들 수 있는 저런 찌어진 재료를 획득할 수 있는 거 첫 스테이지는 무난히 도전이 완료됐고요 다음 스테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던전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잊혀진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 단계들이 팍팍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역시 안되네요 네 2단계에서 실패하게 됐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S등급이 되면 마정석을 이제 소환할 수 있는데요 자 마정석을 또 이렇게 소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게 현재 등급이 아직 제가 S등급이기 때문에요 마정석을 소환해도 하나밖에 지금 착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목걸이도 이제 소환할 수가 있게 돼 가지고요 네 목걸이도 이렇게 획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여러분들도 S등급을 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옥 시작의 숲 14에서 사행 중인데 자꾸 이제 넘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죽게 되네요 보스 도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 도전 눌러가지고 보스 잡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보스는 잡을 수 있는데 일반 필드의 애들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네 아마 들어오는 공격력을 못 버텨서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성장 쪽에서도 생명력을 이렇게 많이 올렸던 게 불굴 세팅을 지금 하려고 했더니 이틀 차에 가진 것도 없으면서 불굴 세팅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다시 능력치 초기화 계속 해 가지고 공격력 증폭하고 보스 피해량 증가 이게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보스 피해량을 지금 해 가지고 보스 빨리 잡고 있는데 일반 쪽에서 좀 힘드네요 공격력 지금 이렇게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생명력 증폭이라든지 이런 걸 올려야 되는데 불굴 쪽으로 가려면은 제가 지금 불굴 쪽으로 가지 않고요 무기는 네 한손검으로 하고 문양 쪽이네요 문양 쪽을 지금 템페스트로 바꿨습니다 문양에서 이제 형님들이 이제 사용하실 게 불굴이 있는데요 불굴은 지금 현재 초반에는 지금 안 맞아 가지고요 지금 데미지가 안 나와 가지고 도저히 지금 깰 수가 없어 가지고 보스도 좀 바로 눌러서 보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미지랑 보스 좀 잘 잡을 수 있는 세팅으로 지금 바꿨고요 장비 쪽은 제가 지금 맞습니다 장비 쪽은 현재 보면은 잠시만 보스 깼고요 계속 이제 놔둬 놈 여기서는 좀 넘어가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장비 쪽은 일단 불굴 쪽으로 나중에 제가 바꿀 거기 때문에 폭풍의 인도자 하고 있고 반지 쪽은 유령을 뽑고 있습니다 목걸이는 아직 이제 최근에 열려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고요 무기 조격도 지금 현재 보면은 승급을 해야 되는데 승급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폭풍의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있는 칼 중에서 네 이렇게 칼 중에서 무작위로 이제 승급이 되는데요 SS랑 여기 마력이 담긴 부러진 검 예 그리고 레델레브를 가지고 있죠 승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급 딱 하면은 무기가 나왔는데 아 똥똥한 게 나왔네요 이게 나왔네 서리칼날이 나왔네요 하아 원래 원하는 게 잘 안 나옵니다 네 또 승급을 했고 만약에 지금 제가 공격으로 한다면 활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활 승급이 되나 활 한번 맥스로 승급해 보겠습니다 활을 승급했더니 실피드가 나왔네요 아 여기 엘렉사르 나왔다 엘렉사르가 원래 초반에 굉장히 좋아가지고 엘렉사르를 좀 썼었는데요 네 기왕이면 엘렉사르를 좀 써볼까요 이게 현재 한숭곰 수련으로만 지금 올리긴 했는데 결국 무기들 다 수련을 올리긴 해야 됩니다 무기 수련 같은 경우는 성장에서 보시면은 무기 숙련이 있거든요 한숭곰만 34고 지금 활이랑 단검이 0입니다 뭐 지금 기회 될 때 장비 쪽을 이거 해가지고 활로 한번 바꿔서 좀 해 보겠습니다 엘렉사르로 하면은 능력이 좀 떨어지겠죠 장차 아 예 오 많이 떨어지네요 많이 떨어지는데 뭐 그래도 옵션 변환 해가지고 뭐 급할 거 없이 아이고 이거 이것도 지금 부족하네 이거 강화석도 지금 부족하네요 재련 재련 쪽은 자동 재련 설정에서 자동 재련 하면은 한 번에 이렇게 다 완료가 되고요 강화석도 부족하네 다 모든 게 지금 부족합니다 사냥은 사냥이나 될라나 모르겠네요 이거 바꿔 가지고 한번 부스 도전 한번 눌러볼게요 부스나 잡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초반에 활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게 근접점 하다 보면은 많이 두들겨 맞아가지고요 거리가 없다 보니까 어 확실히 떨어지네요 떨어지네 안 되네 안 됩니다 지금 요 활도 일단 옵션을 좀 맞춰 놓고 해야 되고 지금 죽더라도 좀 칼로 해가지고 스테이지를 조금 더 밀어야 될 거 같네요 장비 쪽에 가서 쓰던 칼로 하겠습니다 추천 장착으로 넣어가지고요 그럼 보스는 바로 잡을 수 있겠죠 네 전부 저 옵션들 작은 옵션들이 다 모여가지고 데미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요 던전 보시면 알겠지만은 고블린 금고도 최대한 예 많은 스테이지 가서 소탕 돌리는데 소탕 돌릴 때는 그냥 소탕 돌리시면 안 되고요 소탕을 돌릴 때는 여기 옵션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안 돌렸는데요 성장 쪽에 보면은 각성 능력을 좀 보면은 여기서 이제 골드 아이템 획득 확률 이런 걸로 좀 바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룬 주사위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점에서 룬 주사위를 또 구입도 할 수 있고요 지금 용원 상점에서 구입도 할 수 있는데 좀 아까와 가지고요 일반 상점에서 룬 주사위를 이것도 비용이 많이 드네요 지금 초반이다 보니까 뭐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좀 아껴 가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랭킹은 77위로 지금 돼 있고요 더 스테이지를 더 밀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일간 획득하고 계속 죽네요 이럴 때는 효율이 낮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이동을 지도를 이동을 해야 됩니다 지도 이동할 때는 메뉴를 눌러 가지고 지역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지역 선택을 눌러서 지금 현재 여기가 지옥이 여기가 어려우니까요 지옥 1-1로 한번 이동해 가지고 사냥이 가능한지 볼게요 네 이런 데 가 가지고 사냥이 가능하면 안 죽고 사냥하면 여기서 일단 사냥을 조금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비의 전담 가면 일단 무기 공격력 증가로 일단은 다 때려 박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들은 뭐 동행자나 이런 것들은 아직 우리가 이틀 차잖아요 이틀 차니까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사냥 효율이 별로 안 나오네요 지금 지역 변경을 다시 눌러서 악몽 쪽으로 다시 이동해야 될 것 같아요 악몽에서 상단에서 눌러서 상단에 있는 버튼들을 이용해서 4-1 쪽으로 이동을 좀 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사냥 효율이 좋으려면 탕탕탕탕 치고 나가야 됩니다 얘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냥이 돼야지 효율이 좋은 거지 딜레이가 탁탁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형님들이 이런 것들 딜레이가 좀 걸리죠 형님들 이거 잘 생각하셔가지고 플레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벤트 이거 빠트리시면 안 되나 뱀파이어 슬레이어죠 이거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패스 일괄 획득 하시고요 던전 쪽 가가지고 뱀파이어 던전 5단계가 지금 가능하니까요 5단계 이렇게 클리어 완료했습니다 나가기 클리어 보상 받았고요 그 다음에 미니게임 그리고 한 번 더 돌돌아 있습니다 한 번 더 두 번 있는 거 꼬박 돌아야 되니까요 지금 이벤트 있을 때 이벤트 참여를 많이 하셔야지 다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미니게임 들어가서 모두 열기압 눌러주면은 다양한 보상들 모두 열기압인데 이거 받았네 이벤트 상장 가서 이제 필요한 것들 또 구매를 해야죠 실현의 수정이라든지 있는데 제가 지금 영혼의 가루가 부족 옵션 가루가 아니지 제가 지금 현재 부족 선택권이 하나 부족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하나만 먼저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무기고라든지 균형 세기 랩업 하려면 균형 세기가 좋죠 일단 이거는 뭐 어차피 다 사야 되는 거니까요 부족 옵션 가루 왜 샀냐 각성 이벤트 이벤트 이거 빨리 일괄 획득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빨리 획득 여러분들도 이거 꼭 이벤트 쪽은 전부 다 일괄 획득 해가지고 빠른 랩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지금 초반에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네 일괄 획득 다 했고요 제가 지금 부족 하나를 좀 만들려고요 근데 부족을 지금 만들어도 되나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제작해야 되는 부족은 공격력 부족으로 지금 제가 해야 되거든요 요거 장착 네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빈 곳에 슬롯에다가 SS 각성 즉시 해금하면 돈 30만 다야 주고 하지 마시고요 이건 각성을 해서 여시면 좋고요 여기는 상급 공격의 부족을 여기 공격력으로 지금 다 꽂았습니다 요거는 하트로 지금 꽂혀 있네요 왜냐하면 결국 불굴로 가게 되면 하트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는 지금 불굴로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라 했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던전에서도 부족을 저주받은 신전을 입장을 해 가지고 여기서 부족을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한 석상 지금 제가 12단계까지 13단계 네 13단계 14단계 15단계 안 될 것 같네요 한 14단계가 목표일 것 같은데요 요런 식으로 해서 부족을 획득해서 빨리 부족도 공격력으로 바꿔서 일단은 초반에는 빠르게 공격력으로 때려 넣어 가지고 아 이거 안 되네 13단계 까지네요 네 획득 네 부족을 B등급까지 A등급도 획득했네요 나가기 그럼 현재 10이니까 일단 소탕을 하겠습니다 소탕 소탕은 한 3개 정도 소탕을 하고요 네 소탕 완료했고 A등급이 많이 나왔네요 지금 A등급 빨리 부족이 들어와서 A등급 공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A등급 요것도 네 장착 여기에 하트 빼버리고요 네 지금 이제 옵션이 아 피해감소 공격력 아 피해감소로 되어 있네요 요거 공격력이 있는 걸로 네 공격력이 있는 걸로 꽂아 놓을게요 또 만약 필요하시면은 이제 강화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애들 지금 공격력 여기 붙어 있잖아요 공격력 붙어 있고 어디갔어 어 여기 얘가 붙어 있는데 보스 피해 치명타 전격 속성 하하 별로인데 최초에는 이런 것들을 애들이 괜찮은 애들 여기서 잡아가지고요 여기 있는 애들을 강화해서 이제 올리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또 레벨을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보는데 없네 어때 공격 아 공격력 하하 12% 붙었네요 이거 레벨업 이렇게 시켜가지고 승급하게 되면은 부족 승급하면 이게 A등급으로 바뀝니다 공격력 요걸로 장착을 하도록 할게요 공격력에 보스 피해량 보다 공격력이 나은 것 같습니다 요것도 요거 30 됐잖아요 요거 레벨업 쭉 늘려서 승급 눌리면은 부족 승급하면 요렇게 올라갑니다 초반에 없을 때는 이렇게라도 좀 해가지고 빨리 부족을 조금 어떻게든 S등급까지 빨리 맞추시면은 공격력이 높아지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일차 영상 짧게 만들었고요 또 3일차 영상 4일차 영상 계속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이게임TV 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보시는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 좀 부탁드릴게요